안녕하십니까 영광경 감독은 지금 어제 제주도서 와가지고 펄리호텔에서 일방하고 지금 아침에 오늘 동북권 동북 일정으로 지금 세월음 세월음 산 지금 억새가 많이 인데로 지금 이래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와보면 이 억새가 아주 이렇게 장안입니다 이 산이 조금 뭐 한 500몇 메달을 이야기 아까 가있던 이야기 들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